안녕하십니까 엉덩이대장 장태란외과 이성근입니다 아 좋네요 이제 완연한 봄이고 곧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을 읽어주는 의사로 여러분들께 저의 책 벌써 작년에 시간이 꽤 지났네요 지난번에 치질 파트 얘기를 좀 드렸고 오늘은 치루 항문주의 농량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첫번째 볼까요 치루와 항문주의 농량에서 항문 초음파 검사는 필수입니다 아 진짜 필수입니다 안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오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문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저 경험도 치질로 다른 병원에도 진단받고 내원하신 분인데 제가 초음파를 해봤더니 치루가 진단된 경우도 있었죠 항문 초음파는 치루의 경로 확인과 심각성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단별 진단에도 도움이 좀 되었고요 옛날에는 항문 초음파가 굉장히 비싼 검사였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급여 검사로 바뀌면서 여러분들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죠 치루가 단순 치루인지 복참 치루인지 농량이 표재성인지 신분인지 확인하고 또 다른 길로 퍼졌는지 또는 관략근 상태가 어떻는지 관략근과 치루와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알려면 반드시 항문 초음파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뭐 급여가 되기 때문에 가격도 부담 없어졌고요 너무너무 많은 정보를 주느니 항문 초음파 검사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안 하는 병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다른 병원에서 치질이라고 진단받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제가 아무리 진찰을 해보니까 치루가 의심이 돼서 항문 초음파를 해보면 덜커덕 치루가 진단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슴이 철렁하는데 무조건 치루가 의심이 되는 경우 항문 농량이 의심되는 경우는 특히나 항문 초음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항문 질환으로 항문이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은 항문 초음파 검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별 진단에는 꼭 검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급여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좀 1년 동안 한 두 번 정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병원에서는 안 했는데 저희 병원에 오니까 하자고 하니까 이와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충분히 설명을 드리니까 다들 이해하시고 오히려 더 좋아하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되기 때문에요 이전에 초음파 검사가 10만원 15만원씩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급여가 된 몇 년 전부터는 다 되는데 그걸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한 3년 전쯤에 전국에 항문 초음파 구매가 광풍이 불었습니다 급여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초음파를 구매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사실 항문질환 진단에 있어서 초음파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치료에서 대장내시경은 필요합니다 치료는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데요 특히나 신경 써야 되는 원인 질환이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그중에 크롬병 같은 경우에는 치료 수술 전에 크롬병인지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어요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7개월 전에 대장내시경 하셨는데 정상이셨대요 그리고 치료로 내원하셨고 치료 수술을 했죠 4주 만에 완치가 됐는데 계속 찐물이 나는 거예요 피가 나고 그래서 제가 대장내시경 하신 지 7개월 밖에 안 되셨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특히 치료의 원인 중에 하나인 염증성 장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장내시경 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분은 처음에 좀 의아해 하셨는데 대장내시경 하고 나서 염증성 장질환이 나왔어요 교양성 대장염 역시나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물론 잘 치료받고 지금은 조기에 진단됐기 때문에 잘 치료받고 지금은 완치되셨지만 저는 치료가 생기는 원인이 다양한데 그중에 하나인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치료 수술하고 나서도 다 완치되고 나면 반드시 대장내시경을 추천드립니다 크롬병은 되게 드물기는 해요 염증성 장질환 그러니까 자가 면역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특히 장 쪽에 잘 생기죠 소장이나 대장이 생기는 얘기인데 사실 항문외과에서 크롬병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항문에 뭔가 치료가 여러 군데 생기거나 또는 보통 생기지 않는 위치에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항상 크롬병과 연관된 치료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경험적으로도 경험이 필요한데 그냥 보면 치료겠거니 생각하면서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크롬병하고 연관된 치료는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치료 수술하고도 두세 달 지났는데도 계속 불구하고 염증이 고전이 안 되면서 상처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크롬병인가 해서 그때 대장내시경에서 진단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든 경우죠 그래서 경험이 좀 쌓이면 치료를 딱 보는 순간 크롬병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크롬병하고 연관된 치료인지를 경험이 좀 쌓이는 의사는 알거든요 그렇게 되면 치료 수술 전에 대장내시경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염증성 장질환 크롬 특히나 크롬병 같은 경우에는 크롬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하면 치료가 좀 좋아지고 그리고 수술 범위가 굉장히 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회복도 좋고 그런 경우에는 크롬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우선시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크롬병이 굉장히 흔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수술 전에 모든 치료 환자를 다 대장내시경 하실 필요는 없으신데요 크롬병하고 연관된 치료가 의심이 되면 그때는 그런 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젊고 뚱뚱한 남자분이 술 드시고 설사한 후 항문이 아파서 오시면 일단 저는 걱정합니다 치료 원인에 대해서 항문주의 농장의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신데요 일단 순하고 설사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이외에 당뇨라든가 염증성 장질환이라든가 면역기능 저하라든가 컨디션 저 같은 또는 이유 없이도 생기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 장편화외과가 아주대 삼거리 있잖아요 아주대 근처에 젊은 분들이 대학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술 드시고 전날 과음하시고 설사하시고 다음날 갑자기 항문이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자분이 조금 뚱뚱한 체형에 어그저거 걸어들어오시면서 항문이 아프다고 하면서 어제 제가 술 드셨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그러고 설사했냐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거의 많은 경우에 항문주의 농장이나 치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호름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당뇨나 염증성 장질환 이런 경우인데 저희 경험이 좀 쌓이면 고객분이 오시면 걸어들어오시는 모습이나 또는 아파하시는 그런 표정이나 이런 것만 봐도 아 무슨 병이겠구나 이런 예상은 하거든요 특히나 젊은 남자분이 좀 뚱뚱한 체형에 어그저거거 들어오시면서 전날 술 드시고 설사했다 그러면 치료나 항문주의 농장의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엄청 도움이 되죠 나중에 예방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과음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항문주의가 이렇게 좀 체격이 있으신 분들이 항문주의가 습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땀이 좀 차서 그래서 자욕하시면서 항문을 좀 청결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설사하고 연관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설사를 유발할 만한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자욕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치료 진단받고 당뇨가 있는지 몰랐는데 당뇨 진단받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염증성 장질환을 또 우연치 않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치료가 생기시면 그런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의사 치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도 기대해 주세요 저는 봄이 오는 화창한 봄날 간만에 야외로 나와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